피자 몇 조각만 먹고 가겠습니다 피자 좀 먹어요 야 이거 졸라 큰데? 근데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이름 뭐예요 이게? 이게 왜 있는 거야? 피자 고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없게 먹는다고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도대체 맛있게 먹는 게 뭐예요? 선생님 지금 빨리 누워놔 봐요 나랑 피자 한번 먹어보게 맛있게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건지 좀 보자 콜라 근데 콜라 일주일 전 건데 저거 먹어도 되나? 콜라도 유통장 있나? 펩시 이거요? 이거 맛없잖아 이거 피자 한 판이요? 아 나 못 먹어 나 이제 배불러 이거 두세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 뭔가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함을 느껴본 적이 없음 내가 진짜 맛있는 걸 안 먹어 봐서 그런가? 요즘은 좀 괜찮은 거야 내가 진짜 옛날 담배 많이 필때는 있잖아요 내가 미각이 없었음 나랑 먹으면 맛이 뭐 밥맛이 떠 있는데 내가 제일 많이 굶어본 게 고3 때인데 한 4일 5일 굶어봤나? 그때 엄마랑 아빠 무슨 어디 여행 갔었거든요 집에 나밖에 없었음 근데 엄마 아빠 없으니까 누가 밥 먹으러 안 하니까 그냥 밥 안 먹었는데 아 아브레일 1,6감은 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 잠깐만 머리 띵한데 어후.. 왜 팥을 안 넣어주네? 다음부터는 저는 약간 이 애들보다는 약간 저는 팥 들어가야 되거든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군대 가는데 이다님 덕분에 로아 시작해서 재미있게 1년 잘 즐겼습니다 진짜 개불었다 야 님 전역할 때 수바 카데로스 다음 레이드까지 나와있어 우리는 생으로 기다려야 되거든? 근데 님은 수바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남자 임파이터까지 할게 했는데 이거? 일부러 이때 들어간 거 아니냐? 내가 봤을 땐 나이스 타이밍인데? 지금 들어가면 혹한 기도 끝나잖아 아유 또 몸 건강이 잘 나오십시오 군 전역자가 한마디 해드리자면 뺑기 칠 수 있으면 무조건 뺑기 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뺑기가 뭔지 궁금하시면 군대 가면 배워요 아니 막 총 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열심히 해야 되거든 제발 잘하지 말고 직당히 전쟁 터졌을 때 살아남으려면 총 잘 쏘고 주트키는 잘 배워야지 작업할 때는 꼭 잘 숨고 자 오늘 먹을 음식은 치킨, 치즈, 머핀이네요 와 맛있겠다 와 아 맛있다 아 상하이 치킨 수낵랩이네 이다님 무슨 말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오래 씻나요? 선생님 무슨 씻어먹어야지 그러면은 이다님 그거 뭐에요? 뭐 드시는거에요? 이다님 그거 뭐에요? 뭐 드시는거에요? 사라장사 아니야? 인삼인삼 인삼이란? 인삼은 대상 남자신데 인삼 즙도 아니고 그냥 인삼이 와 대박이다 샤워라고 인삼 먹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기쁨 해보겠습니다 주..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일 때까지 하는 마음 식사 좀 하십쇼 고된 막노동을 마친 아버지는 오늘도 바닥에 겨우 앉아서 끼니를 때운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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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은 왜 이렇게 짤? 이게 조라이 보여도 봬도 이게 15,000원짜리 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아주 비싼 음식이에요 지금 이게 아크라시아를 지키는 영웅의 뒷모습 아 소주 아닙니다 이거 소래눈이에요 소래눈 소주 아니에요 소래눈 소래눈 집의 액체가 이거나 한 시스밖에 없으니까 이거 마시는 거예요 나이 34먹고 지금 4일 동안 함께 신신한가고 있는게 이렇게 오래 걸린 헬레이드가 있었나 옆에 음료수병만 소주병으로 바꾸면 완벽하다 소래눈 한잔 했습니다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소래눈 이게 수박 게임방송이냐 이게 게임이야 인터넷 게임방송도 진짜 4D에 넣어야 돼 더티, 데인저러스, 디피컬트, 도네이션 정확히 헬로 릴리즈 스페셜 세트에요 먹어볼게요 이렇게 오픈을 해주고 자 일단 여기서부터가 디아블로네 여기 디아블로 로고가 박혀있죠 커! 봐봐 얼굴만 얼굴 그리고 이거 빨간 포션 줍니다 오 이거 뭐임 이거 맛있네 저는 블리자드 사랑합니다 아이러브 블리자드 역시 게임은 디아블로 아닙니까 인생 겁니다 나도 블리자드 숙제 받아보고 싶다 MCN이 없으면 안되나? 그런 초대 기여문 숙제가 아니어도 굿즈라도 좀 받아보고 싶다 굿즈 햄버거는 내가 좀 안 좋아하는 게 먹기가 불편해 조금 이만큼 남았을 때 옆으로 다 샌다 흠 야 옥카라이브 향했다 좋아 이 아이가 배부름이란 걸 알까요? 한 달에 천원 천원이면 도울 수 있습니다. 아 밥 먹었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되다? 밥을 먹은 거야, 운동을 한 거야, 어제 먹은 거야. 야, 어제도 좀 무리였어. 되는 게 없냐? 니다님 캠 좀 켜주세요. 밥 먹게. 밥 먹는데 왜 제 얼굴을 보시나요?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한 입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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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